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15만은 민생지원금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영수회담 응해줄게.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생각이고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들의 생각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직함을 대통령으로 지고 있지만 당신이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거 당신 알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할 겁니다. 꽃가마를 탄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영수회담을 내가 받아주겠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냉정하게 보려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을 대승한 겁니다. 그것도 사전특표 득표 수를 조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전특표 득표 수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힘당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의외로 국민들도 다 조용하고 예상한 바대로 대통령은 더더욱이 뭡니까 착 여러분들 뭐죠 그냥 엎드리고 그걸 보면서 그냥 바보 천치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권력을 그냥 가져가도 찍소리도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다루겠죠. 그 첫 번째가 이번 영수회담 건인 겁니다. 25만 원 받아들이라고 네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가 무슨 포퓰리즘이 나발이고 나는 관계없고 내가 총선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받아들일래 안 드릴래 받아들이면 내가 영수회담은 응할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왜 만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듣거든요. 얼마나 우섭게 보이겠습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이름 경고처럼 지도자가 경멸을 받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도자가 경멸을 받을 짓을 하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 권위고 위험이고 다 안 쓰는 겁니다. 25만 원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5만 원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겠냐 그렇지 않죠. 좌파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공산당 등 이런 전략을 보면 이만큼 주고 받아들이면 또 그다음에 이런 그거를 뭐죠 가지고 기하를 해서 또 더 요구하고 더 요구하고 3년 동안 계속 끌려다니겠죠. 안 받아들이면 흔들 겁니다. 영 수 틀리면 뭡니까 탄핵을 시키든지.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이 딱하게 된 거죠. 그냥 본인만 딱하게 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딱하게 된 거죠.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나라 빚이 여러분들 천문학적으로 커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전전근근하는 그런 상황인데 25만 원은 아무 대가 없이 전 국민들에게 주려면 13조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민생지원금을 25만 원 지불하기 위해서 13조 원 국값 채무를 늘려야 된다.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장기 집권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 지를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꼭 그것도 당한 다음에 아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외치지 말고 그냥 민생지원금을 그냥 25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13조 원의 빚을 내야 되는 거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영수회담을 기꺼이 응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수회담을 응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앞으로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운명과 상황에 차게 될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당하고 난 싸움에 깨우치지만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당대표 에게 기회를 줬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아마 기꺼이 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거 전에 계속 요구했으니까 오랫동안 요구해왔으니까.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처럼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것이 단만 윤 대통령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겁니다. 윤 대통령 그걸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근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일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윤 대통령은 그냥 바지 사장인 겁니다.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협조해 주면 3년 전에 임기 마칠 거고 영수틀림이 뭡니까? 꼰더기를 붙여가지고 뭡니까? 탄핵시키면 되는 겁니다. 탄핵시키는 여러분 한 7 8명만 빼면 되는 겁니다. 국힘당을 공작 대상을 하도 7 8명은 뺄 수 있겠죠. 왜냐 여러분 공병호 tv 방송을 여러분 조금만 들어본 사람들은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한민국의 권력추가 완전히 기울어졌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건 권력교체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남쪽 반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업을 하든 경찰관이든 검사든 변호사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권력교체가 불가능해진 세상이 됐다. 그럼 어느 쪽에 줄을 서겠습니까? 당연히 뭐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안 움직일 겁니다. 검찰도 움직일 수 없죠. 왜 경찰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성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의 추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특히 검찰은 더 심한 거죠. 권력의 추에. 그럼 윤 대통령이 더 잘 알 겁니다.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출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민생지원금 25만이니 경제적 논리에 맞니 맞지 않니 그런 차원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걸 받아들여라. 못 받아들이겠으면 그냥 나가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벌써 한국경제신문에서 윤 대통령께서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딜레마에 빠졌다. 딜레마에 빠진 진태양란에 빠진 겁니다. 받아들이자니 그동안 자기가 해온 말이 있는 것이고 재정의 건전화. 안 받아들이자니 힘든 거고. 받아들여도 여러분들 스타일 구기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도 협치가 대통령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몰아붙일 테니까. 불통이니 이렇게 해서 또 몰아붙일 테니까. 공무원들 눈치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지금 정도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나라에서는 권력교체가 이제 힘들어졌구나. 그 동네 사람들한테 줄을 서야겠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수없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뭐 윤 정부 하에 이런들 비밀스러운 자료도 빼가지고 그쪽이 갖다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 윤 대통령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당대에 다 당하는 겁니다. 재임기간 중에.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겠죠. 인간이 어차피 자기 중심적으로 생겼으니까.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의 임기가 자기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있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이 어떻고 경제적 자유가 어떻고. 그 모든 것이 선거가 공정할 때 다 이루어지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갓 똑똑한 거죠. 건전 재정이 어떻고 뭐 다 소용없는 겁니다. 선거를 패배하면 뭡니까. 그 선거를 패배한 것도 국민들이 표를 줬는데 표를 못 지켰으니까 본인이 앞장서서 관외 사전투표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말 다 안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수회담의 의제 조율 과정이나 영수회담의 제안부터 시작해서 완결될 때까지를 잘 보시게 되면 그냥 윤정부 3년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그게 답이 다 나오겠죠. 그러나 상대방은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권력을 인수할 것인가. 인수하는 것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 왜 여론 조작하고 선거 결과 만들면 되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윤정부 내에서 찍소리하면서 비판하거나 반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바보 천치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할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면 우파측 사람들은 저 사람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진짜 허우대가 이런 멀쩡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안 받아들이자니 협치가 이러면서 부통 불통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근본과 관련된 문제를 정직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문제를 정직하지 않게 검사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처리한 겁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덮고 필요하면 조금 있는 죄는 부풀려서 여러분들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가지고 이제 본인도 어렵게 된 거고 본인이야 부본인이 선택했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고생길로 들어선 겁니다. 4월 10일 총선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겁니다. 본인한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더 등을 돌릴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능하냐 무책임하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뭡니까 몰아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저희들은 시골에서 나가지고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항상 기회에 대해서 절박함이라는 것이 몸에 배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것도 본인이 잘 알고 그래서 항상 조신하고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윤 대통령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 순풍에 또 딴 듯이 인생 걸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사를 우섭게 봤겠죠. 좌파들은 아주 뭡니까 악착 같습니다. 이제 한 번 당에 보면 공 박사가 왜 그렇게 절규를 했는지 알겠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4월 10일 총선은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식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조금 더 이해해가지고 자기의 여러분들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더라도 조금 그 뒤에 거를 더 봐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겠죠 이제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보시게 되면 어떤 겁니까 아이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정치 세력이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장기 집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자원을 배분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취업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입학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다음에 회사 내의 성진도 영향을 미치겠죠. 왜 성진에 또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거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속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덕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아웃되는 거죠. 그게 남미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정실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정치권력을 친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